해리에 제가 사실 키도 크고 아무래도 좀 체격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시아권 크롭티나 치마, 이런 거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그냥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걸로 배송을 시키는 편인데요 오늘은 저는 탑을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봤어요. 왜냐면 폴댄스 할 때도 여러 탑을 이제 만들어 놔야 제가 빨래할 때 바로바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같이 하울을 영상을 보면 재밌지 않을까. 짜잔! 여러분들 이게 제 첫 번째 의상인데 꼴댄스 의상 보여주기 전에 이 의상이 첫 번째 의상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 트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섹시하면서 큐트하면서 또 색깔이 확 튀니까 뭔가 되게 아이코넥하고 또 여름인데 이런 털거방 하나 매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고데기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단! 이것도 굉장히 이쁘죠? 양옆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고 이게 치마가 아니라 바지예요. 너무 이쁘죠? 이 뒤에도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조심하면서 안 걸어도 되고 이게 바지거든요. 입을 때도 너무 편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의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개 너무 많이 들고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치마에 맞는 의상 위에 탑을 좀 많이 사려고 했었어서 이게 이제 제 2의 탑인데 청바지를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등이 이렇게 예쁘게 파해서 이쪽은 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것도 예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청바지에 입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섹시하고 워터가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폴 댄스 할 때도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야겠다. 그래서 구매한 탑입니다. 그거 보셨죠? 그럼 다음 옷을 입어볼게요. 짜잔! 이것도 제가 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이런 체인이 마음에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를 둘러서 뭔가 이렇게 뒤로 편하는 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색깔도 뭔가 저랑 찰떡일 것 같아서 샀는데 역시나 저랑 찰떡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성공적. 약간 청바지 광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낮음. 짜잔! 이 옷은 제가 최근에 이중 쳤을 때 아마 이거 입었던 건데 탑이 소재가 진짜 좋아요. 매끈매끈하고 색깔도 뭔가 되게 귀여운 포착해서 이거 좀 잘 어울리겠다 해서 좀 사봤는데 일단 이게 너무 편하긴 한데 허리가 너무 남아가지고 이런 수선을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큐티 포착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좀 섹시 좀 섹시 cool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귀여운 포착한 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입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귀여운 것도 괜찮구나 잘 어울리는구나 해서 이제 조금씩 입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랑 아주 잘 맞는 그런 큐틀레스가 아닐까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산털이 같지 않나요? 이거는 살짝 입기도 엄청 힘들었고 처음에 어떻게 입는 거지? 하다가 이제 제가 사진을 어젯밤에 다시 보고 이렇게 입는 거구나 해서 다시 입고 갔는데 약간 핏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바스트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게 이런 거 입으면 좀 약간 근데 안 예쁘진 않죠. 그래서 예뻐요. 하지만 근데 막 저한테 퍼펙트? 근데 이 치마에는 이 탑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It's Elliot 드디어 이제 좀 폴댄스 옷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폴댄스를 시작하면서 좀 옷도 예쁘게 입어야 좀 더 폴댄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더 부입을 했는데 짜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좀 치키한 옷들 좋아해가지고 샀고요. 이제 이렇게 폴댄스 할 때 이런 데를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딱 뒤돌아보면 딱 신기하게 귀엽게 완전 마음에 듭니다. 티셔츠 이거 여기 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failed 하지만 예뻐요. 여전히 그리고 이 망사 이런 패션을 꼭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요 해였습니다. 이거 폴댄스 하면 이제 정말 섹시 폴댄스는 또 좀 약간 섹시해줘야 예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 예쁘게 잘 산 것 같습니다. 완전 만족합니다. 짜잔! 이거 귀엽지 않나요? 일단 이 카우 팬츠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죠? 카우 그릴이라고 써져 있어요. 뭔가 이거 매치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골라봤고 뭔가 폴댄스 할 때도 꼭 막 이쁜 거 섹시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좀 귀엽고 좀 컨셉이 있는 카우블 같은 컨셉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걸 구매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나중에 이거 입고 폴댄스한 영상을 다 브이로그에 올리겠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운동도 약간 이런 오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폴댄스를 사실 할 때 굉장히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아픈데 이 영상을 보면 또 너무너무 예쁘니까 참는 건데 좀 그럴 때마다 좀 옷이 되게 용기를 많이 주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폴댄스 옷이랑 여러 가지 합쳐서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재밌었으면 좋았겠네요 여러분. 다음에 그럼 또 하울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It's programa It's Hellni8 It's Hellni8 It's Hellni8 It's Hellni8 아멘